안녕하세요. 저는 김재희. 돌생을 좋아하는 내용인 지금 캐나다에요. 이름? 몰라요. 아일랜드 리퍼블리스쿨. 에이브로함 엘레멘트 리퍼블리스쿨. 에이브로함 엘레멘트 리퍼블리스쿨. 커피. 근데... 너도 맛꼭잖아. 음 맛있다. 와 대박. 그리고 그러니깐 뭐가 빠진거같아. 그치? 아니 호박말고. 아니 새우치나물. 아 그러니깐 콩나물이 별로 없네. 아 예. 버섯이 있어. 아 그러니깐 공초장이 없네. 아 그러니깐 공초장이 없네. 그치? 공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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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초장. 어 공. 공초장 어 공. 공초장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. 젓가락에서? 포키로가? 아 비벼가지고 만든거야. 아 포크. 뿅. 이거 참고로. 봐봐 이거 봐봐. 파트로 만들었어. 파트로 만들었어. 이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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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잠깐만. 아빠 잠깐만. 아빠 잠깐만. 아까운 거리를 비벼볼게. 아까운 거리를 비벼볼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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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